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섹션 7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의 내용을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주로 2줄과 3줄로 출제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핵심 기능을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메뉴를 이용하거나 바로가기 키 도구 상자 이 중에 바로가기 키는 Alt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Alt키와 J키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D키를 눌러야지 바로가기 키가 동작을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도구 상자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우선 출제 유형을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모양 3줄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설정, 본문과의 간격, 그리고 글자 색 그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프리를 보면 제일 먼저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C 드라이브의 wp라는 폴더에서 section06.hwp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이 파일은 이전 섹션에서 작업했던 파일이죠. 바로 현재 창에 열기를 하도록 할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이름 그대로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특이라는 글자를 장식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커서를 이렇게 놓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도구에서 서식 탭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찾아주세요. 클릭을 해서 대화상자 나타나면 모양에선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3줄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테두리, 글꼴부터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글꼴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목록을 열어서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시되어 있는 도둠체, 도둠과 도둠체가 있는데 둘은 다른 글꼴이에요. 도둠체라고 써있는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지정되어 있죠. 목록을 열어서 여기도 지시되어 있는 색상 테마를 선택한 다음에 색상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오피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에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바로 색상 빨강 지정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이름이 안 나온다면 다시 닫았다가 열어서 빨강 쪽에 가면 RGB 값이 나타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간격은 기본 3mm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은 3mm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글자 색을 하향으로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죠.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문단 첫 글자 장식 안에 글자, 안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그렇게 해놓고 마우스로 바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글자의 색은 위에 서식에서 지정하면 되죠. 색상 바로 여기에서 지정하는데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색상이 흰색, 하향이라고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기본이 아닌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하향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테마색이 아닌 팔레트로 가서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아주 간단한 기능이라서 1분 안에 또는 30초 안에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칸, 첫 번째 글자 앞에, 특 앞에다 커서를 놓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해서 지정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색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연습 문제, 연습 유형 모두 동일하게 두 줄 또는 세 줄로 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변경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모두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준비 파일을 불러와서 작성을 해주세요. 준비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이유는 편집 용지 설정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준비 파일 없이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이 편집 용지 설정부터 다단 설정까지 모두 다 작성한 후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실수로 현재처럼 세 줄인데 두 줄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냥 다시 서식 탭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두 줄로 변경 설정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다른 기능들처럼 보기에서 조판부호에서 이 해당되는 조판부호를 찾아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서식 탭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만들게 되면 커서는 특이라는 글자 바로 뒤에서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데요. 커서는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Alt V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섹션 07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섹션 8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 내용을 보면 스타일을 만들거나 기존의 스타일을 수정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스타일은 무조건 단축키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F6키를 누르면 스타일을 수정하고 스타일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스타일 삭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을 보면 스타일 2개소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2개소 등록이라는 것은 새로운 스타일을 이름을 지정해서 두 개를 만들라는 얘기고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스타일의 2개소 수정, 2개소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쪽에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에서 보면 스타일에 대한 것, 다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소 수정, 2개소 등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스타일 기존에 만들어진 것 두 개는 수정을 하고 두 개는 새로 만들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것만 그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이 파일은 닫고 섹션 03.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거 섹션 08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죠. 타이핑 연습되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첫 줄의 문장은 앞에 번호는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문단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문단부 보이도록 해놓을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문단의 끝이라고 그랬죠. 엔터키를 눌러서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바로 보험업계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 입력할 줄 알죠. 한자까지 입력을 해주고 영문 입력할 때 현재 시험은 대부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대문자가 아닌 모두 소문자로 입력되고 있으니까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힘을 쏟다까지 입력하고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요. 출제 문제 보면 빈줄 하나 떨어져 보이죠. 엔터키 눌러서 빈줄 문단 하나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정각기호 입력하죠. 컨트롤 F10키 눌러서 정각기호 찾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도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표 제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엔터키를 눌러서 이 다음 줄에 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를 만들면 엉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엔터키를 눌러서 여기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스타일은 표 제목이라는 것을 여기에만 지정할 거예요. 이 빈줄에도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서 이 빈줄은 바탕글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도록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스타일 목록인데요. 바탕글로 지정되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표 제목 위에도 역시 이 빈줄도 바탕글 스타일로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 제목과 제일 위쪽에 있는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바탕글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죠. 커서를 어디에 놓아도 상관없지만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소제목에다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여기가 하나의 문단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커서를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커서를 첫 줄에만 놓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F6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스타일 목록이 보이고 있죠. 현재 바탕글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타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일을 수정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개요1과 개요2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연필모양, 스타일 편집하기를 눌러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수정을 해줍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편집하기가 아닌 왼쪽에 더하기 표시,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현재 목록은 어느 개 선택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를 한 다음에 대화 상자 나타나면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스타일, 소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불필요한 공백, 이것도 하나의 글자거든요. 그래서 공백 없도록 정확히 소제목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글자가 선택하면 문단 모양을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을 먼저 지정해도 되고 글자 모양을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교재 설명에서처럼 글자 모양이 지정할 게 더 많으니까 글자 모양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글꼴 바로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굴림까지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났죠. 굴림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바로 11포인트로 이렇게 키워주고요. 속성을 진하게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속성 지시 없으니까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소제목 스타일에 번호문단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 선택되어 있는데요. 확장 탭으로 가면 개요문단 번호문단이 있습니다. 지시된 것처럼 번호문단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고 다시 한번 추가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소제목이라고 만들어졌고 방금 지정한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소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현재 커서가 있던 문단 첫 번째 줄이었죠. 그래서 바로 커서가 있던 문단이 소제목 스타일로 변경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들 스타일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F6키 눌러서 한 번에 여기를 지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F6키를 누르고 소제목 만든 다음에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면 이렇게 지정하고 다시 F6키 눌러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F6키를 누른 상태로 소제목을 스타일 추가하기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표제목이라고 입력을 바로 또 해주세요. 이번에도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이번에도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어느 걸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교재 내용처럼 글자 모양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에서 이번에는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다른 글꼴이 있는데요. 정확히 도둠체라고만 써있는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진하기 속성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장평 105라고 입력 또는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숫자를 조절해주세요. 자가는 마이너스 5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표제목 스타일 지정할 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가운데 정렬 지시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바로 스타일 추가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문단 모양을 눌러주세요. 확장 탭을 보면 없음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한글 2020에서 오류로 인해서 번호 문단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거 꼭 확인을 해주고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정렬 방식에서 가운데 정렬 이것만 선택을 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고 스타일 목록의 표제목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커서가 첫 줄에 있었죠. 그러면 표제목 선택된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첫 번째 줄이 표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소제목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ES시키 또는 그냥 닫기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진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은 만약에 스타일이 지정 안 되어 있다면 소제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표제목에도 커서를 가져다 놓고 바탕글로 되어 있는 것 표제목 선택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을 위에 서식의 가운데 정렬로 따로 지정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스타일에서 지정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지정하면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빈 줄은 항상 바탕글 스타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글꼴도 동일하게 기본 글꼴인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160% 양쪽 정렬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글자 크기를 제가 임의로 한 16 정도로 조절했죠. 그러면 간격이 넓어지고 커서가 커져 있죠. 이러면 한 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두 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요. 단축키로 그냥 컨트롤하고 숫자 1키를 눌러주면 바로 커서가 있던 이 줄은 바탕글 스타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문서가 1페이지가 아닌 2페이지로 되는 경우에 이 빈 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중에 연습 유형의 6번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일 2개소 수정 2개소 등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요 1과 개요 2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파일은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준비 파일인 섹션 08-6번 파일을 파트 2 폴더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보면은 스타일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죠.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스타일 표제목이고요. 위의 쪽은 개요 1에 해당하고 아래쪽에 조사에 의하면부터 높게 나타났다까지 이 줄은 스타일 개요 2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참고문원 아래쪽에 있는 영어로 써있는 이 부분은 참고문원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우선 첫번째 줄에 커서를 놓고 F6키를 눌러줘 보세요. 스타일 목록에 개요 1, 개요 2가 만들어져 있죠. 개요 1은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 편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을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여백 중에 왼쪽 여백을 10 지정되어 있는 것 0으로 변경을 하고 바로 설정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지시로 12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거는 글자 모양에서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선 견고딕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견고딕 입력했을 때 HY 견고딕은 한양 견고딕이에요. 그리고 신명 견고딕이 있고요. 샵 견고딕도 있는데요. 각각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견고딕 써있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글꼴이 안 보인다면 해당 견고딕이라는 글꼴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글꼴 설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견고딕 선택 글자 크기 12포인트 지정 그리고 진화계속성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설정 눌러주면 개요 1이 다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개요 1을 선택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주고 이번에도 문담모양 들어가서 여백의 왼쪽을 20 지정되어 있는 것 1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정 없으니까 설정 글자 모양에 대한 지정도 없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표제목과 참고 문원 새로 만들면 되겠죠.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건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부 지시처럼 스타일을 모두 수정을 하고 만들게 되면 스타일 목록이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때는 이제 설정 누르지 않고 바로 빠져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커서 놓고 바탕글 되어 있는 것 개요 1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블럭 설정 해도 되고 커서만 놓아도 되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개요 2에 해당하는 것은 3개나 4개 문단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3개 문단이나 4개 문단을 개요 2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요 2는 가나다 또는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 표제목은 커서 놓고 바탕글에서 표제목 찾아 지정하면 되고요. 참고 문원도 역시 출제 문제의 영어에 대한 부분만 박스 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만드는데요. 역시 하나의 문단이 아닌 두 개나 세 개 문단이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블럭 설정에서 참고 문원이라는 스타일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정답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섹션 표에 대한 것은 설명할 것이 많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조금 짧긴 하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